내 업무를 시간을 줄여주는 스마트워크 도구들 진행할 거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협업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업 도구들, SaaS라고 하는 협업 도구들을 기반으로 조직의 업무 방식을 개선해서 업무 생산성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강의나 컨설팅,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메인 도구는 노션과 구글 워크스페이스, 슬랙이고요. 최근에는 챗GPT 관련해서도 강의를 좀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계속 어딘가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GS나 SK, LG, 롯데, 네이버 등 다양한 곳에서 강의나 컨설팅 등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협업 도구라는 정의가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면 팀플을 할 때 어떻게 팀플을 했어요? 메신저로 주고받을 때는 뭘 이용하셨는지, 파일을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진행상황 체크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다 카톡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메신저잖아요. 제일 접근성이 편하기도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협업 도구의 정의가 뭐냐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이게 협업 도구예요. 이 정의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나 사용하는 카카오톡, 문서 작성할 때 많이 쓰는 MS 워드나 한글 파일들도 다 협업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협업 도구들은 사실상 협업 도구는 아닙니다. 사실 카카오톡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메신저인 거지 협업 도구는 아니잖아요. MS 워드는 문서를 작성하는 도구도 이걸로 협업을 하기에는 우리가 현재 21세기, 2023년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협업이라는 단어는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협업 도구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디바이스예요. 우리 요즘에는 핸드폰만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노트북만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보통 핸드폰과 노트북은 필수로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면 태블릿도 같이 사용하기도 해요. 내가 무엇을 언제 가지고 돌아다닐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개의 디바이스가 모두 다 접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환경이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 과제할 때 파워포인트나 워드, 엑셀 쓰실 때 인터넷 연결이 필요했나요? 아니죠. 자료를 조사할 때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에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환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실시간 동시 편집인데요. 이게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협업 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예요. 실시간 동시 편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일을 요청할 때 친구가 내가 슬라이드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게 나는 11번부터 20번부터 만들게 라고 했어요. 친구한테 파일을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세요? 카톡으로 주고받겠죠? A라는 친구와 제가 파일을 주고받고 있는데 C라는 친구가 와서 나도 디자인 도와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세 명이 파일을 주고받는 거죠. 이때 누가 최종 파일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편집했다고 내가 갖고 있을까요? C가 편집했다고 C가 갖고 있을까요? A도 편집했다고 A가 갖고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나 엑셀, 워드로 가지고 협업을 할 때에는 버전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걸 최종 버전으로 체크하는 것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최종 파일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A한테 파일을 받고 C한테 파일을 받아서 최종 버전을 합치는 과정도 필요하죠.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는 게 바로 실시간 동시 편집이라는 기능이에요. 실시간 동시 편집은 동시에 하나의 파일에 다 같이 들어와서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 말고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 네 가지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예쁘지 않으면 도구에 눈이 잘 안 가요. 근데 요즘 나온 도구들은 꽤 예쁜 편입니다. 새로 나온 도구들은 디자인들이 되게 예뻐요. 두 번째는 편리한 UI UX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IT 기기에 엄청 눈이 밝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도 배우지 않아도 이거 누르면 설정 나오겠지 이거 누르면 저장되겠지 이거 누르면 친구한테 공유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편리한 UI UX입니다. UI UX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설정 버튼인데 설정이 나오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장 버튼인데 저장이 안 되네? 이건 전화 버튼인데 전화가 안 걸리네? 이렇게 되는 게 편리한 UI UX입니다. 이 UI UX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 도구를 처음 보는 도구라도 상당히 빠르게 익힐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새로운 도구를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바로 익히는 것처럼 배우지 않고도 느낌으로 아는 것처럼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이걸 기업 입장에서 따지면 교육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슬랙이든 구글 드라이브든 그룹웨어든 다양한 형태의 업무 도구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처음 봐도 대충 보고 누르면 이거 되겠지라고 알 수 있는 거면 UI UX가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도구의 사용법을 원래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충 봐도 아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 대기업들은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 그룹웨어라는 도구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시간을 쓰기도 했어요. 기능법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만큼 어렵게 되어 있었어요. 보편성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는 기업이 만든 협업 도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 협업 도구는 보편성이 아주 좋은 편이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기업도 사용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이 도구를 사용해 봤기 때문에 도구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구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미 도구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업무에 투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편성으로서의 장점이에요. 반대로 그룹웨어처럼 특정 기업에 커스터마이징된 도구를 사용하면 신입사원 OJT 교육 같은 거 할 때 이 그룹웨어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사팀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죠. 신입사원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한 5년 정도 이 회사에 다녀서 그룹웨어를 엄청 잘 쓰게 됐어요. 나 그룹웨어 마스터야. 근데 이직하게 되면 그거 쓸모가 없거든요. 그룹웨어를 아예 쓸 일이 없어요. 그 회사에서만 필요한 도구였으니까. 보편성이 좋은 도구라는 것은 이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외부 서비스 연결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도구들 중에 노션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특히나 외부 서비스와 연결이 쉬운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창시절에 국어 노트에다가 국어 필기를 해뒀어요. 그리고 영어 노트에다가 영어 필기를 해뒀어요. 이제는 시험 기간이 되어서 이 국어 영어 수학 여러 권의 과목을 한 권에다가 필기를 옮겨 적을 때 단권화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국어 노트 펼쳐놓고 단권화에다가 정리하고 수학 노트 펼쳐놓고 단권화에다가 정리하고 영어 노트 펼쳐놓고 단권화에다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노트들이 자동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어 노트에 펼쳐놓고 국어 노트에 쓰고 있으면 자동으로 단권화에 옮겨져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영어 노트 펼쳐놓고 영어 필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단권화에 옮겨져 가는 거죠. 이게 외부 서비스의 연결이라고 하고 API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협업 도구가 무엇인지 알려드렸는데요. 협업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7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했어요. 그 7가지에 부합하는 협업 도구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총 43개입니다. 그런데 20개까지 아시는 분이 아직 안 계시죠. 저도 다 써본 건 아니지만 저는 다 알기는 해요. 한 번씩 다 증명해본 건 있거든요. 깊이 있게 쓰고 있는 도구들도 있고 써본 도구들도 있고 대부분은 써봤어요. 대부분은. 이 도구들이 전부 다 라는 것도 아니고 이 도구들은 정말 극 일부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이 일정, 프로젝트, 파일, 문서,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는 협업 도구의 목적과 같은 거예요. 이 도구들이 반드시 이 목적을 하나만 달성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션은 프로젝트 관리가 되지만 파일 관리도 되고요. 문서 관리도 되고요. 할 일 관리도 됩니다. 트렐로는 프로젝트 관리가 되고요. 할 일 관리가 됩니다. 아사나도 파일, 문서, 할 일,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까지 다 돼요. 미로라는 서비스도 플로우 차트, 화이트보드,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정보 관리, 기획, 디자인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가 여러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이 도구는 이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노션은 프로젝트 관리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데 파일과 문서랑 할 일 관리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투두이스도 할 일 관리로 하면 좋은데 프로젝트 관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현상에서 어떤 도구를 쓰면 좋지? 고민과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 업무의 목적에 맞는 도구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도구들을 선택하려면 각 도구들의 장단점을 다 알아야겠죠. 반드시 우리는 노션을 써야 돼. 반드시 구글 드라이브가 최고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드롭박스가 최고일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먼저 파악하고 업무 도구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다음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